요 상시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국력이 점차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1990년대쯤에 가면은 소련을 무너뜨리고 2000년대에는 완전한 팍스 아메리카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만들었던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한 그래나다 침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그래나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나다 혹시 여러분들 그래나다 위치가 어딘지 아시나요 다들 일단 이름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나다 위치를 몰랐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된 지역이에요 그래나다 위치를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섬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카리브에 있는 나라거든요 더 정확히는 이제 카리브의 소엔틸리스 제도라는 제도에 속한 작은 섬나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토 면적인 344제곱킬로미터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이게 서울특별시 크기가 빼고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보다 나라가 작아요 그래서 인구도 한 10만 명 이하의 작은 나라인데 자 국기를 보여드릴게요 국기 이게 아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이 작은 나라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나다에 뭐 석유가 나서 뭐 그런 침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그래나다 총리가 정권을 잃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구하려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신이 깎인 미국을 다시 최전성기로 만들어준 그래나다 침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래나다의 경우에는 원래 영국 식민지였어요 근데 197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에릭 게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약간 좀 탐욕스럽게 생겼죠? 관사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에릭 게일리라는 사람이 그래나다에 수상이 되는데요 이때 에릭 게일리는 다른 개발도상국하고 비슷하게 공포정치를 진행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깽단을 동원해가지고 공포정치를 했다고 해요 이제 어 나 안 뽑아 하면 이제 깽단이 가가지고 우르르 가서 때려팔고 자기 뽑고 또 말 안 듣는데 가면 우르르 가서 때려팔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정치를 진행했어요 이제 깽단하고 비밀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잔혹한 독재정치를 벌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당연하겠지만 나라 살림이 이제 개판이 나버리죠 실업하고 빈곤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나다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나라가 완전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대중들의 불만이 높아져만 갔는데 이제 이런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979년에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정부 청사를 점령하는데 성공하면서 이제 쿠데타가 갑자기 이제 성공을 해요 이렇다 보니까 에릭 게일리의 독재정권이 비밀경찰과 갱단관께 무너지게 되었죠 이게 이제 뉴 주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지, 교육, 자유의 공동요력을 내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권을 잡거든요 뉴 주얼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리스 비숍이라는 사람이 총리에 취임하게 되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쿠데타 때문에 미국이 침공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쿠데타가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리스 비숍이라는 사람이 엄청 좀 잘해요 생각보다 정권을 쿠데타로 장악을 했지만 그래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이때 이름이 이제 인민혁명정부였다고 해요 이 인민혁명정부는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영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일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독재정권 같긴 한데 이제 당시에 대중들은 이걸 지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민혁명정부가 상당히 좀 내정을 잘했어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또 아무리 이제 무력으로 정부를 정복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합법적인 쿠데타였다는 걸 승인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제 영연방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서 영국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독 그래나다 총독도 생겨가지고 외교적으로 좀 괜찮아지나 싶었어요 괜찮은 집안수였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제 주변 외교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주변 지역인 서인도 연방에 있었어요 서인도 연방이 혁명을 이제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인민혁명정부를 불승인하는 결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외교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였죠 거기다가 다메이카에서는 자파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래나다는 이 카리브에서 점차 고립이 됩니다 완전히 고립이 돼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나다는 공산권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난부터 아시겠지만 인민혁명정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아프라니스탄 침공에 대한 유엔의 비난 결의 후에 쿠바와 함께 반대 의사를 내기도 했고요 정권 성립 직후부터 쿠바는 이제 군사원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원조 덕분에 그래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카리브에이 지역에서 좀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다 보니까 저기 미국 앞마당이거든요 미국 앞마당인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딱 봐도 보이죠?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이 자기 앞마당에 공산국가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래나다를 정말 부정적이게 봅니다 진짜 부정적이게 봐요 그래서 당시가 이제 레이건 정부 때였는데 미국은 1980년 11월에 카리브 개발은행에 원조를 하지만 그래나다만 쏙 빼고 이제 원조를 안 하는 그런 경제 제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카리브의 국가기구에 가입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립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다 친미국가들만 있다 보니까 너 빨갱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고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981년에 그래나다가 동카리브의 국가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가입을 했는데도 여기서도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경계했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 다른 엔티가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이런 나라들이 싹 다 이제 국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나다를 이제 뭐 앞서 말했지만 그래나다가 당시 3000명 정도의 인민군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리브에서는 그나마 좀 강력한 군사력이었어요 이 3000명이 그리고 쿠바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여기에 좀 나서면 얘가 자꾸 깝치니까 좀 안되겠다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나다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그래나다의 군사기지화를 좀 비난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미국 앞마당이어서 언제든지 이제 적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그래나다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나다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프레토리코에서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그래나다가 상황이 점차 안 좋아져요 이게 제가 전에 그래나다 인민혁명 정부가 크레타로 인해서 정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좀 서로 파벌이 좀 달랐거든요 이때 모리스 비숍 총리가 온건주의적이었고요 버나드 코드 부총리가 급진 레닌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때 퍼데슨 오스틴 혁명정부 인민군 사령관이 버나드 코드 부총리를 지지하기 시작해요 모리스 비숍 총리를 감금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 쿠데타 세력은 그래나다를 완전히 이제 작용화된 국가로 만들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 이게 그래나다 국민들이 모리스 비숍 총리의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래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제 국론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막 시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국민들과 군대가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나다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일단 허드슨 오스틴 인민군 사령관이 이 모리스 비숍 총리를 가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무자비한 진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모리스 비숍 총리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때 그래나다 군이 착각을 해가지고 파살됩니다 모리스 비숍 총리가 그래가지고 그래나다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요진들까지 옆에 있었는데 싹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래나다에 남은 강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래나다의 버나드 코드 부수상과 어뜻은 오스틴 혁명정부 인민군 사령관은 혁명군사 평예정부를 수입하게 됐는데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제 방해 세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총리랑 강요진들이 싹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도 이제 정부 수립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방해 세력이 딱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래나다가 영국한테 인정받으면서 영국에서 총독 한 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폴스쿤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방해 세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폴스쿤 그래나다 총독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수도 외곽에 있는 총독 관저에다가 이제 구급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그래나다에서 뭐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은 그래나다 침공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나다를 자신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격 그래나다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좀 침공한 명분을 좀 갖고 왔어요 세 가지입니다 후바밀 소련이 그래나다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이제 그래나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래나다에 있는 미국인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이제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또 아까 이제 동카리부의 국가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때 동카리부의 국가기구들도 이제 자메이카와 미국을 초청해가지고 그래나다를 침공하자는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오전 5시에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그래나다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그래나다를 정격 침공합니다 이게 긴급 분노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미 해병대도 참여하고 80일 공수산 안에다가 레인저, 델타포스, 네이빌식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국 특수보대는 싹 다 참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원 7,300명과 동카리부의 국가기구군 353명의 병력이 그대로 그래나다에 투입이 되었죠 근데 그래나다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규군 1,500여 명에다가 722명의 쿠바군과 군사고문단으로 참여한 다국적 군사고문단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련군도 있고 북한군도 있고 동독군도 있고 불가리아군도 있고 리비아군도 있고 인도군도 있고 중국군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나다군의 전투력이 무시 못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전의 최고상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스쿤 총독의 구출이었거든요 일단 폴스쿤 총독을 구출시켜야지 그래나다 침공의 정당성이 부여됐거든요 그리고 폴스쿤 총독을 통하여 그래나다의 공산화를 막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작전은 폴스쿤 총독의 구출이라는 임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총독을 구출할 C팀은 두 대의 블랙호크 헬기에 탑승해가지고 총독이 구금되어 있는 관저를 향했는데요 이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당시 1시간 정도 좀 늦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권십하고 공격 헬기도 이제 출격을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블랙호크 헬기 두 대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총독관저 앞에 가니까 이상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건물에 이제 GU23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대공포가 이제 헬기의 시작인데 엄청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던 정보라서 헬기는 대공포화 속에서 추락하면서 이제 강화를 했거든요 이때 장교 한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제 다행히 뭐 헬기는 이제 추락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무전기까지 헬기에 두고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관저 정원에 강화는 성공했는데 무전기를 두고 이제 갔거든요 어찌됐건 관저에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관저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관저에는 경비병력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 경비를 이제 지역 경찰 병력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블랙호크 두 대가 날라오니까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작전기식 15분 만에 이 씰팀은 이제 총독을 구출하고 관저를 접수한 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나다를 빠져 나가려면 미 본대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무전기를 두고 온 거예요 무전기를 두고 오는 바람에 이제 본대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 어떡해 일단 무전기를 두고 하는데 일단 임무는 수행해야 되잖아 일단은 그래나다군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씰팀은 차단선을 구축하고 관저를 방어진지를 이제 삼게 되는데요 총독을 옷장에 숨기고요 저격수를 관저 옥상에 배치하게 됩니다 관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이런 모양인데 다행히 관저가 언덱 위에 있고 이제 넓은 정원에는 마땅한 엄폐물이 없어가지고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이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마침 딱 그래나다군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한 중대급 규모의 병력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래나다군이 AK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나다군은 AK 소총인데 이제 씰팀 같은 경우는 MP5 기간단총을 갖고 왔거든요 화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점차 그래서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그래나다군에 의해서 도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군이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HK54A1이라는 기간단총을 씰팀한테 줬다고 해요 5명 정도한테 줬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실전 테스트 목적으로 투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전에서 작동을 아는 거예요 총을 발사했는데 안 나가 총알이 그래가지고 5명은 이제 주먹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일로에 빠진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MP5 기간단총을 무장했다고 했잖아요 MP5가 9mm 권총탄 했어요 그래가지고 9mm 권총탄하고 7.62mm 탄환간의 화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실팀이 밀립니다 여기서 어이 밀려 밀려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옥상에다가 저격수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실팀들이 옥상에 배치한 저격수들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G3 SG-1이라는 저격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들이 하나하나 그래나다군을 잡으면서 큰 활약을 하는데 저격수가 이제 전투가 끝날 때쯤에 보니까 21명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관절을 방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 저격수로 이제 보병들을 잡았는데 장갑차가 오는 거예요 BTR60 장갑차가 오는 겁니다 장갑차가 이제 한 대만 오면 괜찮은데 해대가 옵니다 물론 이때가 1980년대여가지고 구형 장갑차이긴 했지만 대전차 무기가 없는 실팀에게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격총으로 보병들을 어찌어찌 막을 수는 있긴 한데 장갑차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미 본대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헬기를 부르든 뭐 전투기를 부르든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화력지원을 이제 불러들이려고 방법을 생각을 해요 아 통신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관절을 다 뒤집니다 근데 그때 관절에 딱 전화기 하나 있었대요 전화가 통화됐대요 아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전화를 걷는데 이때 국제전화를 할 때 결제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신용카드 번호를 이쪽에서 알려줘야지 연결해준다고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를 겨우 불러주고 나서야 미 본대하고 연락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미 본대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무전기 보내줬더니 이게 얘네들 갑자기 무전기를 안 쓰고 전화기로 연락을 하네? 어? 뭐지 얘네들? 왜 무전기를 보내더니 갑자기 이제 일반전화 연락이 오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트랜스포머 1이었나? 2이었나? 사막에서 전투할 때 펜타곤에다 연락하려고 신용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이거 모티브 한 거거든요 그가 똑같은 상황이 그래나다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전화로 전화를 거니까 미 본대에서도 이제 사태 파악을 빨리 해요 어? 이 새끼들 이거 무전기 보내셨는데 왜 이걸로 전화해? 해가지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코브라 공격 헬기 두 대를 급파하게 되는데요 아 엄청 빨리 도착했어요 항모에서 딱 막아서 바로 오니까 엄청 빨리 도착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아까 그 대공포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공포대를 못 없애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격 헬기도 대공포대에 걸려들긴 거예요 그래서 시코브라가 추락을 해봐요 여기서 두 개가 모두 격추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미군이 이제 세 명이 전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공격 헬기까지 격추를 한 그래나다군은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두 번째 공세를 합니다 이때는 아예 미군을 북사발로 만들 생각이었나봐요 대규모 병력에다가 장갑차 10여대가 관절을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딱 미국이 시코브라 공격 헬기가 격추됐다는 소식을 듣고 빡쳐가지고 이걸 보내버려요 AC-130을 보냅니다 아 코리티 하신 분들 다 아시죠? AC-130 대공포로는 절대 못 잡는 AC-130이어가지고 AC-130은 마음껏 그래나다군을 도륙해버리는데 장갑차 10여대와 수십 명의 적군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관저 상공을 머무르면서 실팀을 지켜줘요 그리고 이후에 대공포대 있잖아요 A7 공격기가 투입이 되면서 대공포도 파괴한 데 성공을 하죠 뭐 상황이 그래나다군 입장에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나다군은 이제 퇴각을 하고 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래나다군이 이제 관저를 쭉 포위한 상황이어가지고 탈출에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작전이 성공하려면 일단 이 관저 안에 있는 폴스쿤 총독을 같이 탈출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심지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때 이제 실팀 병사들 총알에는 총알이 없었다고 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전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 본대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이들을 빨리 구출해야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 본대는 해병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 제22 해병 상륙대가 전차 상륙장에 태우고 이제 세인트 조지스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함께 헬리콥터도 같이 보내가지고 공지 합동 작전을 펼치게 되죠 제22 해병 상륙대와 F중대는 헬기로 해안에 강습을 했는데요 이때 미군은 5대 M60A1 탱크를 대동하고 해안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팀을 구하기 위해서 총독 간조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BTR60 장갑차가 와가지고 막으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탱크하고 장갑차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M60A1 전차가 이기지 그래가지고 BTR60 장갑차가 그냥 바로 뚜껑이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이때 이제 그래나다군 입장에서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 해병대의 구출부대가 간조로 도착하자마자 실팀과 총독이 안전하게 해병대의 워무를 받으면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래나다 침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이 됐죠 이후 폴스쿤 총독은 미국과 동카리브의 국가기구에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해가지고 서명을 했고요 전쟁의 대의명분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그래나다군의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쯤인 12월 15일에는 미군 19명 전사에다가 116명 부상 그래나다군 45명 전사에 358명 부상 이제 소련군 2명도 포로가 되기도 해요 이 정도로 좀 치열하게 전투를 치릅니다 하지만 모든 대의명분을 잃고 그래나다군마저 항복을 하니까 그래나다 전역은 사실상 미군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동카리브의 국가기구군과 미군이 평화유지군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나다의 평화유지를 맡았고요 1984년에는 평화유지군의 감시하여서 민주적인 성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기점으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첫 단추를 매게 되죠 그래나다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